안녕하세요. 오늘은 꽁이 꽁지가 가평 애견 펜션을 다녀왔어요. 엄마 생일이라 갔는데 우리가 더 신났어요. 나 김콩이랑 내 동생 김콩지는 민주 잔디지만 열심히 씨도 뿌리고 물도 주었어요. 부끄러워 휴양 브이로그 오! 엄마 왕 짜증나! 빨리빨리 놀고 싶다고 봉지 사진 찍기 싫어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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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머 아우쑝 어머머머 또 시작이냐 내가 이쁜건 알겠는데 시도때도 없이 이러는건 아주 곤란해 빨리 끝내 어묵 랑치야 꽁 잡아 엄마 어디있어 오구 이쁘라 오구 이쁘라 오구 이쁘라 오구 이쁘라 우리 서로의 꽃은 조금만 기다려 잭die 여긴 닥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형아 밤에 나오니까 좋다. 그치그치. 밤이지만 열심히 물어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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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라면 이렇게 되지? 꽁지! 어휴, 귀찮아. 좀 그만두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사랑합니다.